자 이번에는 이제 객체지향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세계에 있는 내용을 객체 상태로, 오브젝트 상태로 모델화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할 때 객체를 대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이라고 한다. 라는 거고 객체지향 기법이라는 건 우리 앞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보셨어요. 객체지향형 데이터베이스 모델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객체지향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은 1960년대 후반 처음 제기가 됐고 실세계의 현상을 컴퓨터의 객체 형태로 실현화, 모델화함으로써 컴퓨터를 자연스러운 형태로 사용해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기법이래요. 그럼 이런 객체지향 기법의 구성 요소가 나오는데 우선은 첫 번째 객체라는 게 있어요. 객체, 오브젝트입니다. 발음이 잘 안되는데. 필요한 자료 구조와 이에 수행되는 함수들을 가진 하나의 소프트웨어 모듈이다. 중요한 것은 객체라고 하는 것은 어트립뷰트와 메소스로 구분이 되는데 이 어트립뷰트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얘기한 것과 똑같아요. 상태, 속성 이런 걸 이야기하고요. 메소스는 그냥 간단하게 연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애들끼리 모아놓은 애들을 이야기합니다. 개체 타입을 말하며 객체들이 갖는 속성과 적용 연산을 정의하고 있는 틀, 이런 것을 말한다. 메시지는 각각 개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우리가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고, 얘네는 메시지는 객체에서 객체로 전달이 된다. 자,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작동이죠. 그래서 클래스 내에 객체에 의한 함수이거나 변형이다. 그래서 한 클래스 내에 모든 객체는 같은 오퍼레이션을 공유한대요. 자, 각 오퍼레이션은 묵시적 어규먼트로써 목적 개체를 가지며 행위를 서술한다. 메소스는 한 클래스에 대한 오퍼레이션이 구현이며 일반적인 객체지향 언어에서는 동일하고 함수지향 설계에서는 함수로 대응이 된대요. 자, 객체지향 기법의 기본 원칙은 우선 캡슐화, 그 다음에 정보, 은닉, 추상화, 상속성, 다형성,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캡슐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묶음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하고 얘를 연산하는, 연산을 하나로 묶어서 사용하는 것을 캡슐화라고 하고, 연관된 데이터의 함수를 묶어서 외부와 경계를 만들고 필요한 인터페이스만 밖으로 드러내는 과정을 말한다. 캡슐화의 장점은 응집도가 강해진다, 결합도는 약해진다. 우리 앞에서 봤던 내용이죠. 인터페이스를 단순화할 수가 있고, 또 다시 쓰기가 편해요. 정보, 은닉이라고 하는 것은 객체가 다른 객체로부터 자신을 숨기고, 자신의 연산만 통해서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정보, 은닉이라고 한다. 캡슐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고려하지 않는 역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추상화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문제나 시스템 중에서 중요하고 관계있는 부분만 분리해가지고 간결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거를 우리 어브스트랙션, 추상화 이렇게 하면 추상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어브스트랙션이라는 것은 요약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한다. 상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 클래스에서 하위 클래스로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상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클래스들이 동일한 메소스명을 사용하는 능력을 우리가 다형성, 다양한 형태, 폴리모피즘,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한자어로 보는 것보다는 영어로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이해가 빠를 수가 있어요. 한 메시지가 캡체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바뀌는 다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객체제한 기법의 생명주기는 계획,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및 검증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객체제한 분석의 분석 기법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코드와 요든 형님 기법과 럼바오 형님 기법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럼바오의 이 세 가지 모델 절차예요. 그래서 객체모델링, 동쪽모델링, 기능모델링, 얘네가 순서로도 자주 나오고요. 각각 여기 매칭되는 것도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좀 볼게요. 사용자 요구사항을 분석해서 관련된 객체와 속성과 연관 그들 간의 관계를 모델링하는 작업을 객체제한 분석기래요. 코드와 요든 분석기법은 ER 다이아그램을 이용해서 객체들을 파악하고 모델링하는 데 주안점을 둔 기법이다. 럼바오 형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든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그래픽 기법을 이용하고, 객체모델, 동쪽모델, 기능모델 세 가지 모델로 구성을 한대요. 구성을 합니다. 자, 객체모델 기법이라고도 한다. 됐어요. 럼바오의 객체장 분석 절차는 객체, 동쪽, 기능. 이 순서로 간다는 거. 순서도 간혹 출제가 되고요. 그 안에 있는 이 객체모델링에 대응되는 거. 여기서 나오는 거는 객체도가 나와요. 객체 다이아그램. 자, 동쪽 모델링에서는 상태도가 나옵니다. 동쪽 움직이는 거니까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되는 겁니다. 자, 기능 모델링은 입출력 결정, 자료 흐름도 작성, 기능의 내용의 상세 기술, 제약사항 결정 및 최소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로 보실 거는 자료 흐름도를 작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 각각의 매칭되는 내용들 기억하세요. 자, 객체지향 설계 구현 테스트예요. 객체지향 설계는 최근 소프트웨어 제품의 전형적인 타입인 사용자 중심 대화식 프로그램 개발에 적합한 방식이고, 객체의 속성과 자료 구조 및 구체적인 절차를 표현한다. 서브클래스와 메시지 특성을 세분화해서 세부 사항을 정제화한다. 객체지향 프로그램은 객체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법이다. 객체 모델의 주요 요소는 주상화, 캡슐화, 모듈화, 계층화 등이 있다. 자, 그럼 객체지향 테스트는 어떻게 하느냐. 클래스 테스트, 통합 테스트, 확인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절차로 하게 된다. 간단히 정리하시고요. 문제를 보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객체지향 시스템에서 전통적 시스템 함수 또는 프로시저 등에 해당하는 연산 기능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 연산 기능은 뭐라고 그랬어요? 메소스. 객체지향 시스템에서 자료 부분과 연산 또는 함수 부분 등 정보처리에 필요한 기능을 한 테두로 묶는 것을 캡슐화 라고 이야기를 했죠. 어렵지 않죠. 내용은 많은데, 자, 럼바오. 맨 처음에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객체, 동적, 기능. 끝. 1번이네요. 자, 럼바오 모델링에서 나오는 자료 흐름도는 각각 어떤 모델로와 연관이 되는가. 그랬어요. 자, 상태라고 하는 것은 현재 움직이고 있는 동적인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알겠네. 나머지는 아니고요. 객체지향 개념 중 하나 이상의 유사한 객체들 묶어서 우리 뭐라고 한다? 클래스. 됐습니까? 출제되는 애들이 뻔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접근하시고 진도 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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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